두들듯 지금팜깨면 일국밥 좋다. 크크 안전자산이다.. 아니..플루엠드신거잖아.. 퇴진하자.. 일국밥 각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편지 칼 몸통 각지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국답을 위하여. 간다 불 끄기. 뒤에. 풀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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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심력 안되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불풍기 다 어디갔어? 후루룩 후루룩 재물 포식 절대적인 힘 포식 빠따가 아닐까? 재물 만 게임이긴 하지만 축하 이도류 이도류 벨벳 축하 미쳐버릴 신호지는 미쳐버릴 신호지는 미쳐버릴 신호지는 미쳐버릴 신호지 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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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식각을 의둠의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아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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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빨 아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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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턴 31딜 때리면 양심이라고 쥐뿔도는 아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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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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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서 슬려보내기만 이렇게.. 죽겠는데..? 아.. 나 맞다.. 자, 몸박 몸박 어포기사 몸박으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도체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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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명체와 나올 것이었으면 포션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가면 평범계 병폭풍 나오지 차라리 그래도 열쇠 먹을 수 있으니까 이득인가요? 병폭풍 나오지 병폭풍 나오지 병폭풍 나오지 땡큐 단관이다 칠옥 자세 전투 장비 전장 뿌리면 뭔가 써도 되지 않을까 쌍절곤 두음 하나도 안 되는 거 같다 쌍절곤 두음 하나도 안 되는 거 같다 쌍절곤 두음 하나도 안 되는 거 같다 쌍절곤 한 esca 쌍절곤 두음 하나도 안 된다는 데 상태이상 2개만 아니 포 3개만 4개만 아 잠깐만 오 쇼세요 바리케이드 발이 영세화다 스네코도 낫다 스네코 미만 잡 어퍼 맨 밑장에 있는거 보니까요 역시 슬더스구나 하십니다 제가 찾던 스네코에는 여기 있었네요 호호 한방알놈의 구압기 이벤트 진짜 돌고 도는 회랑 도착해 쓸데없어 2600 가까이 하죠 무장해제 오우 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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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하게 티벅을 기회 좀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에서 만나요. 안에서 만나요. 진호가 없어. 인기 킬 나겠는데. 세머리 한가리. 도박군의 영액. 아이고 전체 먹어야 되냐. 진호 먹어야 되냐. 스넥 보니까 진호 먹자. 안에서 만나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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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요 육강이 형님 갓카드 주세요 그냥 맞고 제가 자고 드림캐쳐라 보는 게 낫겠다 어차피 강화할 것도 없는데 아니면 영체와 강화할까 아니야 영체와 강화할 필요도 없을 텐데 포식이나 잘하자 진화감호 야야야 타륜 진화나 강화하는 게 낫겠다 진화감호 진화감호 이도료 발굴 이도료 포식 살려다가 괜히 이도료 발굴 이도료 이도료 발굴 이도료 이도료 발굴 이도료 카카... 눈에 불 들어온 거다... 아휴... 무섭다... 불 끈기 쓰지 말까? 그리고 부끈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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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얘가 또 다른 가슴이한테 안주는 거 좀 시도해서 일단은 거의 다져있겠다. 그리고, 나의 아쉬움에서 들어가게 된 거 같다고... 재밌어! 아쉬움에서 똑같이 고지영이 그 부분을 하나えて 좀 들어서... 길쌈을 실제로는 약자고 근처에게 말하는 겁니다... ...ейб 이러면서... 와시 카관님 카관님 스네코가 스네코였대 난관회생 계속 삼코스트로 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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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도 채울 수 있지 않다 난관회생 계속 삼코스트로 날래 난관회생 계속 삼코스트로 날래 난관회생 계속 삼코스트로 날래 먹고 날겠다는 의지 둘 다 먹었다 독서전을 치렀었는데 체력이 12가 오르는 캐릭터가 있다? 비숭빠숭 아 이거는 차보지 진짜 이거는 이거는 차보지 타혈 에너지 포션이 더 낫겠지? 3코 3코 이따구로 나오면 너무 힘들다 어치 아 왜 썼지 태악산을 쓰면 안되는데 태악산을 태워서 더 들어오볼게요 50값 한입만 심장전에서 방어도 쌓기 좀 쉽진 않을텐데 또 먹고싶은 그 맛 감칠맛 감칠맛 쌍절곤 스탯까지 완벽하다 뭔 편족이야 영체화를 쓰는게 맞겠지 둘 셋 넷 다섯 영체화 이러면 균일 쏘지 아 이게 진호가 나오는 바람에 하나 둘 둘 셋 넷 칼굴 영체화 사라 둘 셋 넷 칼굴 영체화 사라 넷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둘 셋 넷 넷 сли 셋 넷 둘 넷 둘 넷 셋 셋 넷 둘 넷 셋 넷 넷 넷 승리의 비결 그것은 9밥 7밥 그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블루엔드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